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강남역 반스에 와있어요 반스! 예쁘죠? 오늘 제가 판매할게 뭐냐면요 지금 약사비 쓰고 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요놈 구입하시면요 주말동안 20% 네이버페이로 하시면 10% 합쳐서 30% 그리고 우리 반스의 또 귀염둥이 키돈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거에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오늘 이분과 지금 대결합니다 10분 후에 8시에 갑니다 10분 후 리허설 중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답을 아시는 분은 구호를 외치고 맞춰주시면 되요 강남 반스 신논현역 몇번 출구일까요? 예쁘죠 예쁘죠 너무 예쁘죠 이것도 예쁘죠? 이것도 예뻐요 사실 이것도 예쁜데 오늘 제가 할거는 이 클래식거죠 그리고 우리 MC님 안녕하세요 야만야만 지금 들어오신 분들 10%만 사줘도 내가 이길거 같아요 반스가 디스카운트가 안되잖아요 세일은 좀 할 때 있지만 기간이 오늘 유일한 기회에요 오늘 기회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거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어요 여기 네이버 분들도 같이 오셨는데요 네이버 예능입니다 예능 예능이라고 생각해주시고 재밌게 와주시고 네이버에 지금 여러분 라이브 끼시면 저희 8시부터 방송하거든요 들어오시면 오늘 최대 30%의 행운을 또 여러분 누리실 수 있어요 오늘이 또 무슨 세일 기간이죠? 플래시 세일입니다 플래시 세일 플래시 세일 기간이에요 이거 오늘 잘 걸리신 거예요 여기 네이버 페이까지 합치면 10% 정립되시니까 예 최대 30%에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얼마나 깐깐한데 반스가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네 이것도 다 내돈내산이에요 이거 이 모자를 내가 오늘 훔쳐갑니다 새고랑 사도 그리고 이거 이거 되게 신기합니다 이거 이거 디자인하는 거 아휴 여튼 여러분 들어오세요 지금 최대 할인이에요 네 일단은 예능이에요 라이브 커머스도 맞지만 예능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됩니다 키도님과 함께합니다 저희는 다 지금 발열 체크했고요 다 검수도 정확하게 했어요 방역도 다 했고요 좀 이따가 마스크 벗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안녕 안녕 내가 이길 거예요